석양방송과 함께하는 2018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 따스한 봄날 평고동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어린이 걷기 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미션 수행을 통한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방법 하나, 어린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참가 신청 가능 둘, 참가비는 무료, 무료 셋, 다양한 체험과 신나는 체육놀이까지 넷,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 선물을 드립니다. 2018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초대합니다.